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주대학교 홍보대사 김현욱, 장서연입니다. 저희 제주대학교는 국제자유도시 제주에 위치한 종합4년제 국립대학으로서 올해 개교 6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명문 세계중심대학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글로벌 교양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 저희 국립제주대학교 곳곳을 저희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청정의 섬이라 불리우는 제주를 대표하는 대학. 제주대학교는 본교인 아라캠퍼스와 교육대학인 사라캠퍼스, 두 개의 캠퍼스를 보유한 종합대학으로 세계적 수준의 교육환경과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초인류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다.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정문으로 들어서면 가장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은 박물관이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은 제주대를 비롯한 제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정립하고 보존전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박물관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의 전시실에는 제주 고유의 문화를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뒤편으로는 제주대를 상징하는 동물인 사슴상이 있다. 사슴은 왕권과 희생이라는 복합적 상징을 가진 외유내강의 동물이다. 제주대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외유내강 정신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자는 의미에서 사슴을 대학 상징물로 선정했다. 이곳은 잔디마당이다. 벚꽃이 만개하는 봄이나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면 학생들이 삼삼오오 잔디밭에 앉아 계절을 즐기는 공간이다. 대학 본관은 학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처 및 홍보처 등이 위치해 있는 건물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돕고 있다. 학생회관은 재학생들을 위한 후생 복지 차원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내부에는 학생식당을 비롯하여 매점, 문구점, 은행 등의 복지시설과 학생활동을 위한 동아리실, 총학생회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학생식당 내부도 살펴보았는데 알록달록한 실내 디자인이 밝고 깨끗한 느낌을 주었다. 8,133제곱미터 규모의 919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열람석을 갖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120만여 건이 넘는 장서와 비도서, 전자정보 등의 학술자료를 구비한 도서관은 지혜의 보고로서 제주대에 더욱 새롭고 빛나는 미래를 열어나가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도서관 앞으로는 법학 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이 존재한다. 제주대학교의 로스쿨은 2009년 3월 개원한 지역 거점 로스쿨로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좌측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인문대학 2호관이 보인다. 신축 건물로서 깔끔한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뒤로는 수의과 대학이 있다. 수의과학대학 건물은 2014년에 개관한 건물로 제주도의 지리적 특징인 오름을 황색으로 주상절리를 검은색으로 형상화하여 지어졌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수의과학연구소를 비롯해 실험동물센터, 국시실 등 다양한 시설이 위치한다. 맞은편에는 부설 동물병원도 볼 수 있다. 원거리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도와주는 제주대학교의 기숙사는 2인실과 4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컴퓨터실을 비롯한 체력단련실, 세탁실과 같은 공동공간과 휴게실과 같은 기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올해의 5호관이 새로 신설됐다.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내부에는 간호학 실습센터가 위치해 양질 시뮬레이션 통합 실습이 가능하고 간호학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최고의 간호인을 양성하고 있다. 그 뒤로 두 개의 건물이 니은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사범대학이 있다. 그 한가운데에는 아담한 정원이 조용하고 아늑하게 펼쳐져 있다. 이곳은 건축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 공과대학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과대학 4호관이다. 학생들은 학교의 최상급의 시설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정보산업사회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인재로 나아가고 있다. 줄기세포연구센터는 최적의 줄기세포 실험 환경을 제공하는 연구시설로 내부에는 최첨단 실험장비를 갖추고 있는 연구실과 실험실이 위치해 있다.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는 교육대학으로 제주교육대학교가 2008년 제주대학교에 통합되어 출범한 캠퍼스다. 현재 12개의 전공을 운영하며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사라캠퍼스에는 학교에 각종 행사가 열리는 미래창조관, 학생식당과 휴게실 등이 위치한 학생회관, 강의실과 여러 행정업무기관이 위치한 사라교육관, 부설초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강의실은 사라교육관 2층에서 만날 수 있다.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의 장, 학생들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참된 교육의 장이 되어주고자 하는 제주대학교의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오늘 저희와 함께 둘러본 제주대학교 캠퍼스 어떠셨나요? 태평양 시대를 선도하는 거점대학, 저희 제주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 제주대학교